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합종연행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 신당이 통합을 결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통합합니다.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흡수 통합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로써 이른바 제3지대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두 개의 신당을 축으로 재편됐습니다. 이제 양측이 한 지붕 아래 살림을 합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문제삼자 이낙연 대표 측이 임시 당명이라고 해명하는 등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합류를 놓고 고심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와 총선 교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NS를 통해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다며 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당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듭 촉구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의 범인은 대통령 그리고 또 관계자들 다 같이. 제3지대 세력 간 이합 집선이 속도를 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총선 공천 신청을 받고 민주당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정경입니다. 감사합니다.